네, 오늘 처음 분위기 너무 좋죠? 왜 FF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혹시 많이 공연해보셨나요? 계신 분들 대부분 고객 팀들일 것 같은데? 뭔가요? 네, 제품이 많으세요. 다음 곡은 또 저희 4작곡이고요. 어, 일그러지다 주르륵 이런 곡. 주르륵으로 하겠습니다. 일주일게요. 1, 2, 3, 4 영원할 것만 났던 사랑이 내 꿈에 맺힌 너의 뒷모습 이글어치 잘 아는 저들을 불러. 너를 가린 뒷모습 내 꿈에 맺힌 너의 뒷모습 날 두 시간 차롬을 바라봅니다. 무난이 또 차가운 맘에 슬픔을 바라봅니다. 다시 우리 느낌은 내가 더 웃기는 거라 꿈같이 곳곳을 바라봅니다. 그 경우는 그 후에 맺힌 너의 뒷모습 우리의 뒷모습 이동을 바라봅니다.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뒷모습 이동을 바라봅니다. 우리의 뒷모습 후회로 가득 창이 없으니 거꾸대의 숲에 운대 못 끄니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댄다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꼭 이룰거라 이 길을 보관해 다시 걸어간 것 아닌가운데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다 또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일어났어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다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다 후회로 가득 창이 없으니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다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다 그리고 이 길 없이 다 어젯을 불렀다 감사합니다